루비 책밤 태평천하 채만식 낭독 성우 루비 1. 윤직원 영감 귀택지도 추석을 지나 이었고 짙어가는 가을에가 저물기 쉬운 어느 날 석양 저 계동에 이름난 장자, 부자, 윤직원 영감이 마침 어디 출입을 했다가 방금 인력거를 척 잡숫고 돌아와 막 댁의 대문 앞에서 내리는 잠입니다. 간밤에 꿈을 잘못 꾸었던지 오늘 아침에 마누라하고 다툼질을 하고 나왔던지 아무튼 행간이 일수 좋지 못한 인력거꾼입니다. 여느 평탄한 길로 끌고 오기도 무던히 힘이 들었는데 골목쟁이로 들어서서는 빈미시 경사 가진 20여 칸을 끌어올리기야 엄살이 아니라 정말 혀가 나올 뻔했습니다. 28관 하고도 600몸매 윤직원 영감의 이 체중은 그저께 춘시민연을 데리고 진고개로 산보를 갔다가 경성우평국 바로 뒷문 맞은편 아따 뭐라더냐 그 양약국 앞에 놓아둔 안준뱅이 저울에 올라서 본 결과 춘시민연이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이 28관 600몸매를 그런데 좁쌀계급인 인력거꾼은 그래도 직업적 단련이란 위대한 것이어서 젖먹던 힘까지 아끼지 않고 겨우겨우 끌어올려 마침내 남대문보다 조금만 작은 소슬대문 앞에 체장을 내려놓곤 무릎에 들였던 담요를 걷기까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옹색한 좌판에서 가까스로 뒤를 쳐들고 자칫하면 넘어박힐 듯 쉽게 휘뚝휘뚝하는 인력거에서 내려오자니 여만간 옹색하고 조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사람아 윤직원 영감은 혼자서 내리다 못해 필경 인력거꾼더러 걱정을 합니다. 좀 부축을 휘어줄 것이지 그냥 그러고 뻔하니 섰어야 옳단 말인가 실상인즉 뻔히 섰던 것이 아니라 가쁜 숨을 돌리면서 땀을 씻고 있었던 것이나 인력거꾼은 책망을 듣고 보니 미상불 일이 좀 죄송하게 되어 그래 얼핏 팔을 붙들어 부축을 해드립니다. 내려선 것을 보니 진실로 거판진 채집입니다. 허리를 안아본다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아름하고도 반은 실이 될까 봅니다. 그런데다가 기도 알맞게 다섯자 아홉치는 넉넉합니다. 얼핏 알아듣기 쉽게 빗대면 지금 그가 타고 온 인력거가 장난감 같고 그 큰 대문깐이 들어서기도 전에 사뭇 그들먹합니다. 얼굴도 좋습니다. 거금 30여 년 전에 몇 해를 두고 부안 변산을 드나들면서 많이 먹은 용이며 저혈 장혈이며 또 요새도 장복을 하는 인삼등 속의 약효로에서 얼굴은 불쾌하니 동안이오 게다가 많지도 적지도 않게 꼭 알맞은 수염은 눈같이 휘어 과시 홍한 백발의 좋은 풍신입니다. 조리가 길게 쬐져 올라간 봉의 눈 준수하니 복이 들어 보이는 코 뿌리가 축 처진 귀와 큼직한 잇목 다 수부 귀다 남자의 상입니다. 나이? 올해 72살입니다. 그러나 쉽게 여기진 마시오.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어 망정이지 정정한 품이 30살 먹은 장정여대 친답니다. 뭘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지요. 그 차림새가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옷은 안팎으로 윤희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오. 머리에는 탕건에 받쳐 주경 달린 통영가식 통영립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금씩은 두었음직한 흰 버선에 운도 새까만 마른 신을 조그맣게 신고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영 왼손에는 34살박이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더면 일도의 방백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직원 영감은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섭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져 치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랑끈을 풉니다. 인력거 세기? 삭시 몇 분이단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저 저분의 줍사요.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신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후히 생각해달라는 뜻이지요. 응, 그래야잉? 그럼 그냥 가서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짜짜시 바라다 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랑끈을 도로 비끄러맵니다. 인력거꾼은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두릿두릿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내일? 내일 무엇하러 올란가?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뜩이나 긴찬이 잔말을 씹힌 데서 저기 안색이 편합니다. 그러나 이 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하러 오다니 외상준 인력거싹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험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그러니 말은 바른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자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이제는 내야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오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삭 말씀이 없습니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싹 네 아니 여보세요 이 사람 윤직원 영감은 덜어 역정을 내어 하마 사떼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날대로 처분대로 하라고 허잔 있는가 네 그렇지 그런데가 처분대로 하란 말은 마음대로 하란 말이 아닌가 인력거꾼은 비로소 속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농도 할 사람이 따로 있죠. 웬만하면 허허 하고 한바탕 웃어져 질노르시겠지만 점잖은 어른 앞에서 그럴 수는 없고 그래 그래 희죽이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처분대로 응? 마음대로 말이네 마음대로 허라고 허길래 응? 인력거싹 안 줘도 갱기차는 좀 알고소 그냥 가라고 휘었지 인력거꾼은 이 어른이 끝끝내 농을 하느라고 이러는가 했지만 윤직원 영감의 안색이며 말시며 조금도 그런 내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점 나는 별 신통한 인력거꾼도 다 있다고 퍽 얌전하게 보았지 늙은 사람이 욕본다고 공으로 인력거 대다주고 하는게 쟁이 기특하다고 이 사람아 사내대장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헌단 말인가 일구위원은 이부지 잘하네 암만 히어도 자네 어메가 어머니 행실이 좀 구졌던게 비네 인력거꾼 쯤이니 일구위원은 이부지 잘하는 공자님 식이 공자식 요기야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자네 어메가 행실이 구졌던게 비네 하는 데는 슬며시 비위가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아도 인력거 삭스를 주지 않으려고 농인지 진상인지는 모르게 쓰되 쓸데없는 승강을 하려드는게 심정이 좋지 않은 참인데 게다가 한술 다 떠서 이거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둥 또 죽은 부모를 편산 놈이 널머리 관머리 들먹거리듯 들먹거리는 데야 누군들 좋아할 이치가 있다고요. 사실 웬만한 내기가 인력거를 타고 와설랑 납작한 초가집 앞에서 그따위 수작을 했다가는 인력거꾼한테 되잡혀가지고는 뺨따구니나 한데 넓죽하니 얻어맞기가 쉽상이지요. 점잖은 어른께서 괜히 쇳내 같은 걸 데리고 그리십니다. 어서 돈장이나 주워 보냅사요. 인력거꾼은 상하는 심정을 누기고 종시 공순합니다. 그러나 그 돈장이란 말이 윤직원 영감한테는 저 히틀러라든지 하는 덕국 파라코의 폭탄 선언이라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말입니다. 뭐? 돈장? 돈장이 무엇한가 대체? 이러한 한정 말씀 입죠. 헤이. 남은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을 속없는 인력거꾼은 고지식하게 언해를 달고 있습니다. 헤이. 나 참 세상은 아따가 별일을 다 보겠네. 아니 글씨. 한바더도 쫄득히 적은대로 허라던 사람이 이제는 마구 그냥 일월을 달래요. 참 기가 막혀서 죽겠네. 그만두소. 용천배기 컵군형에서 만원씨를 뽑아먹고 말지. 내가 칙살시롭게 인력거 공짜로 타겄는가. 을매 받을란가. 바른대로 말어서. 인력거꾼은 괜히 돈 몇십전 더 얻어먹으려다가 짜장 얻어먹지도 못하고 다른데 벌이까지 놓치지 싶어 할 수 없이 50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윤직원 영감은 여전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시간 나하고 실갱이를 승강이 하자고 이러는가 권윤실이 권윤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이 사람아 돈 오십전이 니 애기 이름인 종 아는가. 많이 여쭙지 않습니다. 부민관서 옛거정 모시고 왔는답쇼. 그러니 게 말이네. 고 까짓고 퍼지먼 고 달년의 딜을 태다 죽어서. 오십전씩이나 달라고 하는 게 말이야. 과하게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잖은 어른께서 막걸리 값이나 나우주소에 허전 개싸와요. 윤직원 영감은 못 들은 채 하고 모로 비스듬히 돌아서서 아까 풀렀다가 도로 비끄러민 염랑끈을 다시 풀더니 이윽고 십전박이 두 푼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손톱으로 싹싹 갓을 긁어봅니다. 노상 사람이란 실수를 하지 말란 법이 없는 법이라 좀 일은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손질을 해보면 가사 십전짜리인 줄 알고 오십전짜리를 잘못 꺼냈더라도 톱날이 있고 없는 것으로 아주 적실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옌네 꼭 십오전만 줄 것이지만 자네가 하도 그리 싸닌께 이십전을 주는 것이니 오전을 난 자네 말대로 막걸리를 받아먹든지 닭배기를 사먹든지 마음대로 하소 나 넌 모르네 그건 너무 적습니다. 즉다니 돈 이십전이 즉단 말인가 이 사람아 촌 가문 땅이 열평이네 땅이 열평이야 인력거꾼은 크로커들랑 그거 이십전 가지고 촌으로 가서 땅 열평 사놓고서 3대 4대 빌어먹으라고 쏘아 던지고서 획 돌아서고 싶은 것을 그러나 겨우 참습니다. 10점 한 푼만 더 줍사요 그리고 쟤도 펑 무거우시고 하셨으니까 에이 아니 이 사람이 이제는 벨트집을 다 잡으려고 하네 이 사람아 그럴 티만 나는 이 큰 놈집으로 자네 그 쬐깐한 인력거탄이라고 더 욕을 부었다네 자동차나 기차나 목목없다고 돈 더 받는데 뭐하는가 흑 흐흐 그렇지만 어쩔 티요 이거 받아갈란가 안 받아갈란가 안 받아간다만 나 이놈으로 그 애기 사다가 야근야근 따져서 저녁반찬이나 헤어 먹으려네 고조 10전 한 푼만 더 쓰시면 하실걸 점잔 오신 터에 그릇입니다 짐잔 이 사람아 그렇게 짐잔을 나다가는 논파로 먹겠네 에이 그거 참 그런 인력거꾼 두 번만 만났다거는 마구 감수하겠다 이 말에 인력거꾼이 바른대로 대답을 하자면 그런 손님 두 번만 만났다가는 기절하겠다고 하겠죠 윤직원 영감은 맺던 염랑끈을 또 도로 풀더니 오전박에 한 푼을 더 꺼냅니다 이 오전은 무단스레 더 주는 것이거니 생각하면 다시금 역정이 나고 돈이 아까웠지만 인력거꾼이 부둥부둥 때를 쓰는 데는 배견의 수가 없다고 진실로 단념을 한 것입니다 그 참 옛내 도통 이십오전이네 이제는 자네가 내 허리띠에다가 목을 매달아도 쇠천 한 푼 막무가니세 인력거꾼은 윤직원 영감이 말도 다 하기 전에 딸그랑하는 대소 백통화 서푼을 그 육중한 손바닥에다가 받아 쥐고는 고맙다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분명치 않게 입안의 소리로 드렁거리면서 놓았던 인력거 체장을 집어들고 시행하니 가버립니다 권현실이 그년의 뒤를 갔다가 그놈의 인력거꾼을 잘못 만나서 실갱이로 하고 애맨 돈 오전을 더 쓰고 이었구나 권현 춘심 인연이 방정 맞게 와서는 명창 대회인지 급살인지 한다고 쏘삭 쏘삭 하기 때문에 그년의 뒤를 갔다 윤직원 영감은 역전 끝에 춘심이 덜어 귀먹은 욕을 하던 것이나 그렇지만 그건 애맨 탓입니다 왜 부민관의 명창 대회를 무슨 춘심이가 가자고 해서 갔나요 춘심이는 그저 부민관에서 명창 대회를 하는데 제 형 운심미도 연주해 나간다고 자랑삼아 제잘거리는 것을 윤직원 영감 자기가 깜짝 반겨선 되레 춘심이 덜어 가자 가자 해서 꿰어가지고 갔으면서 사실 말이지 춘심이가 그런 귀띔을 안해 주었으면 윤직원 영감은 오늘 명창 대회는 영영 못 가고 말았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날이라도 그걸 알았으면 냅다 팔을 골랐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